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세계사 전문가 아르미쌤입니다. 지금 쌤이 여러분을 만나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평권 친날 9월 6일 한 11시 45분 정도 됐습니다. 아직 날이 안 넘어갔어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빠르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요. 시험 보고 나서 바로 학생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어디가 어려웠는지 어디가 쉬웠는지 이런 걸 다 이제 추업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신뢰감이 있으며 빠른 총평과 해설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아시아사 해설강의는 올린 상태고요. 자, 지금은 쌤이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총평을 지금 올리는 중이에요. 자, 우선 여러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 이번 시험은요. 절대 결과가 아니죠. 그죠? 수능까지 꽤 오랜 기간이 남았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내가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잘 본 친구들에게 하나의 일침을 날릴게요. 자, 쌤이 원하는 점수 중에 특히 구평 점수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쌤은 쌤의 제자들이 구월평권에서 하나 아차 실수로 틀려서 2등급 받아서 더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잘하는 친구들 마저도 한 번쯤은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얻어 맞아줘야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하거든요. 구평 때 잘 봤다고 해서 수능 때 잘 본다는 보장 없습니다. 특히 구평 때 잘 봤다고 해서 수능에서 자만해서 자만한 것 때문에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못 봤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가차가 하시면 되고 여러분 사탐이 어떤 과목이에요? 특히 역사 과목은요. 아웃풋이 좋은 과목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대비 효율이 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총평 들어가 볼 건데요. 앞에서 동아시아고 뒤에서 세계사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아사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사. 자, 이번 역사 시험의 전체적인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 커트라인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커트라인은요. 지금 현재 이걸 찍는 시점이 제가 말씀드렸죠? 한 11시 50분쯤 됐다고. 45분에서 50분 넘어가서. 자, 이 시간에 나오는 커트라인은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결과랑 거의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추산 중이니까 여러분 지금 참고로 보시고요. 1컷 50, 2컷 47, 3컷 4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6평보다 쉬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6평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리고 약간 난해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지금 이 시점에 3컷의 커트가 43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꽤 아이들이 쉽게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평보단 쉬운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녹록한 시험, 아주 편한 시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변화된 역사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 세계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최근의 역사 시험은요. 역사적 지식을 바탕에 깐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시험은 그냥 암기만 해서 툭툭툭 풀면 금방 풀리는 10분껏 가능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냥 암기만 잘하면 되는 시험.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암기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 그 지문을 잘 분석해야만 답이 나와요. 일단 지문이 길어졌고요. 위에서 주는 힌트랑 아래에서 주는 힌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선생님이 모고를 만들거나 혹은 현장 모고에서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잘하던 친구들도, 즉 1학기 때 만점 받던 친구들도요. 2학기 때 되면서 함정을 판 문제만 내면 족족 걸리고 점수가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자만에서 지문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역사 시험의 트렌드가 어떻다? 전반적으로 역사 지식을 바탕에 깐 비문학 지문이에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대충 보다간 큰 코 다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6모보다는 쉬웠어요. 6월 모평보다는 쉬웠는데요. 자, 그래도 연표를 자세하게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역시 연표는요. 역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표를 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쌤은 별로 안 그러는데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연표 외울 필요 없는 거? 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긴 지문을 읽어서 분석하려고 하면 외우는 게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표는 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연표는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자, 이번 시험의 특징. 이번 시험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뭐 생사, 마제은 이런 되게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쌤, 저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중에서요. 혹은 제가 다운받은 문제 중에서 기출 문제 보잖아요. 그럼 다 맞아요. 저 기출 다 맞는 만점 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자, 기출 문제를 다 맞춘 학생이라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며 나는 평가원 모고도 수능도 잘 볼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쌤이 되게 쓴소리를 지금 해야 되겠는데 이건 해야 돼요, 정말. 자, 평가원 기출을 다 맞춘다고 해서 만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볼 수능은 만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적된 기출 문제는요.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운받으면 다 풀 수 있고요. 무료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안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료,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출 문제는 누구나 다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시는 분들은 뭘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시는 출제자분들께서는 변별력을 내야 돼요. 공부 열심히 더한 친구를 변별력을 내려고 하면요. 기존에 없던 걸 신유형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늘 언제나 기출 문제 나오거나 평가원 문제 나오면 늘 뭐하죠? 신유형을 분석하죠. 신유형,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신유형 문제가 변별력을 가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뭐가 특징이었어? 생사, 마제은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생사, 마제은 이거 우리 개념책에 다 있습니다. 멀쩡한 개념책, 멀쩡한 교과서, 멀쩡한 기본서라고 한다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까먹어서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준킬러가 많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킬러야, 엄청 어렵게는 그런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난도가 살짝 올라갔다. 그런데 엄청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거죠. 즉, 킬러보다 준킬러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요. 개념하고 기출문제, 이거를 꼼꼼하게 본 친구라면 만점이 가능해요. 그런데 뭘 해야 한다? 암기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나오는 기출문제만 본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어떻게? 기출문제를 푸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기출문제를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여러분의 기출문제는 책에는요. 개념책에 나온 개념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개념책을 잘 봐야 돼요. 자, 개념책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는 내용들을 잘 분석하신 다음에 기출를 맞추는 걸로 가야지 내가 기출만 잘 맞춘다고 개념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기출을 다 맞춘다고 개념을 다 아는 게 아니라고요. 이번 시험 어땠어요? 단적인 예로 다시 생사, 맞은 개념책이 있어요. 기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개 다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오답률 베스트 5 볼게요. 자, 사실 지금 현재 시점이 학생들에게 모든 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5위에 해당하는 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1위 영국 여행자의 여행기. 자, 19번 문제였죠. 그렇죠? 교육 입구소가 나왔어요. 우리 경제에 되게 많이 나온 건데 몇 번씩 나온 건데 까먹고 이거 연도를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명나라, 포르투갈. 자, 특히 포르투갈이 생사를 판매했다. 이거 보고 많이 헷갈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왕조식이 사실 고르는데 맞은 나왔어요. 이거 보고 또 틀렸어요. 자, 도이머의 정책이 가고 나가 50원에 처지는데 그 사이식이. 그 사이식이 연도 못 외워서 틀린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센강조약이 15번에 나와 있는데 센강조약이 5담률 베스트 5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쌤이 추산해보는 생각으로는 지금 쌤이 좀 추측해보는 바로는 이거 나중에 5위에서 빠질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다른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직 모집단위가 크지 않아서 왠지 5위가 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출제 경영을 볼게요. 자, 선사 파트. 선사부터 한 나라까지. 두 문항 나왔어요. 늘 나오던 문제가 나온 겁니다. 늘 언제나 똑같은 게 나왔어요. 위진부터 원까지 5개 나왔어요. 지난번 육병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출제 경영은 바뀐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체크해놨어요. 명청시대 문제가 5문항에 나왔는데 여기서 청왕조 시기 문제하고 명나라고 포르투갈 문제. 이게 좀 어려웠죠. 그렇죠? 나머지 것들은 좀 평이한 문제였고요. 굳이 어려운 걸 찝어보자면 6번 정도. 인조반전과 병절원 사이 시기 문제인데 연도가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항부터 제국주의 파트. 여기가 좀 어려웠죠. 문제가 4개 나왔어요. 이쪽은 난징조약과 미일화칭조약 사이 시기. 되게 촘촘한 연도를 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영국학자의 여행기. 이거 어려웠고요. 매일정부의 문제나 의용대 문제는 늘 나오던 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현대파트가 세릉강조약, 그 다음에 베트남전쟁, 도이머리정책 이거. 여기 아까 말했던 연도문제.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난징 문제가 나는데 난징이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 이 문제는 16번인데 이게 자칫하면은 5등의 베스트5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난징이랑 수저호를 많이 구별하지 못해서 즉 고소번화도를 잘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러분 지역사 문제가 6평에는 상하이가 나왔거든. 이번에 난징이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조금씩 자, 전반적인 틀은 같은데 묻는 문제 그 세부적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캡치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이번 총평에서 여러분 꼭 가져가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요즘 동아시아 문제 어떻다고요? 전체적으로 비문학 지문이라고요. 역사적 지식을 가장한 비문학 지문. 두 번째 개념을 꼼꼼히 해야 한다. 개념 책을 잘 보셔야 돼요. 기출 다 맞춘다고 해서 만점 나오는 거 아니라 했어. 기출 문제가 다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렇지? 기출 문제 다 풀었다고 해서 개념 책을 다 본 게 아니란 말이야. 기출 문제 되게 중요한 거 맞는데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출제 경영이 그랬죠, 그렇죠? 이번 출제 경영은 수능까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엄청 강조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자, 동아시아 시험은 특히나요. 어차피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숨어 있는 거야. 자료가 뭔가 길고 복잡하고 분석이 어려워서 숨어 있는 거거든. 늘 나오던 게 나오는데 숨어 있는 거니까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자료가 뭐지? 잘 모르겠어. 어느 시대에 묻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늘 묻던 게 뭐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면 충분히 점수 잘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아주 빠르게 고난도 문제의 개념이 우리 책이 어디 있었는가 알려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이번 시험 어떤 시험이라고요? 개념에 충실한 시험 볼게요. 19번 연구학자 여행기 자, 이거 지금 뭐가 답이었죠? 교육입국조사 그죠? 이거 우리 개념책에서 지금 130페이지 개념책에 풍도, 아빠도 설명 나오고 청일전쟁 얘기 다 나온 다음에 거기 심지어 잠깐만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선택지에서 지금 을미사변, 고중, 아간파전, 경운궁, 환궁 다 나오잖아. 그치? 경운궁, 환궁이랑 대한제국의 수립선포까지 다 나오죠. 그죠? 자, 다 한 페이지에 있는 거야. 한 페이지에 자, 그리고 거기다가 그 파트에 있는 킬러 토파보기 문제 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국조사 설명해놨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여러 개혁정책에서 학교 교육의 변화에도 또 이국조사 다 써있잖아. 그쵸? 자, 다 있는 내용인데 잊어버려서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도 어려웠죠? 강할 명나라, 나가 포르투갈이었어요. 이 문제 역시 여기에 생사가 어려워서 이걸 틀렸었는데 자, 우리 개념책 112페이지 보시면 포르투갈 설명에 떡하니 물라카 점령 조총화약 명행 생사 비단을 일본에 팔았다. 명나라 생사를 일본에 팔았다는 게 또 나와있어. 생사가 뭐냐고요? 비단의 원료 아직 삼치 않은 시를 말하고요. 종종 언급될 때 있으니까 쌤이 말한 적 있었지. 그치? 자, 그래서 다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9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대의강미록 자, 요거는 시기 문제였고 마제은이 좀 어려웠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대의강미록은요. 일단 마제은이 여기 그림에 교재 떡하니 나와있고요. 마찬가지 대의강미록도 여기 써있어. 그치?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넘어가서 18번에 가나 사이식이 자, 가가 지금 도이머 정책 나아가 50원의 체제의 붕괴예요. 요 사이식이 묻는 문제 역시 자, 한중수교가 나왔는데요. 기념책에 보시면 175페이지 판사안판에 도이머이 그리고 한중수교 연도가 다 언급이 돼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183페이지에서 1분의 55는 체제의 붕괴 모습까지 다 언급해놨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고른 오답지 중 하나인 천수의 배네 총통방선 역시 183페이지 뒤에 연결되어 나오는 거니까 다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돼. 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1, 2등급이야. 그러면 일단 곧 9평 반영하여 정식으로 책을 낼 세계특강 이거 꼭 들어보세요. 세계특강은 연표 지도 자료 모두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칼 모의고사가 이미 시즌 1이 나왔고 2가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9평 반영하여 나올 겁니다. 사실은 쌤이 세계특강 교재를 내는 거를 좀 미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9평을 반영해야 되겠는 거야. 원래는 9평 반영하지 않고 냈었거든. 이번엔 반영해서 낼 겁니다. 이거 교재가 나오면 같이 여러분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3등급이라고 한다면 약간 개념이 부족할 수 있어. 개념책을 다시 잘 보셔야 돼. 개념책 다시 자세하게 보시고 그리고 세계특강을 같이 함께 보시면서 개념 완성에 나온 내용들 중에 내가 부족하다고 여긴 연도나 지도 등을 같이 한꺼번에 같이 보세요. 그리고 칼 모의고사는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시간 남는 대로 원이나 투 신 원 투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4등급 이하야. 그러면 아직 개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개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4등급 이하면요. 현재 기출 문제가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자 기출 문제를 다 반드시 푸셔야 돼요. 샘 기출 플러스 엔제 여기 안에 좋은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이 문제집 자체가 1087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풀어도 여러분이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쌓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샘이 지금 각 등급 맞는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좀 세부적인 방향은 샘한테 질문 게시판 남기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넘어갈게요. 다음은 세계사입니다. 자 세계사는요. 자 우선은 현재 커트라인도 1컷 50 2컷 47 3컷 40 정도고요. 4컷 5컷 좀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세계사의 경우는 동화사와 다르게 실력의 베이스가 약간 높은 편이에요. 세계사는 일단 공부를 한 번 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좀 힘든 과목이거든요. 즉 세계사는요. 개념을 한 번 돌리면 그 다음 되게 쉬워져요. 근데 세계사를 한 번 못 돌린 친구들이 대체로 3, 4 특히 4, 5컷에 묶여있는 거지. 그래서 세계사는 동아시아에 비해서 다소 전반적으로 약간 아래가 아래가 조금 더 쌓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하고 나면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조금 내려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작 시점 자체가 아직 다음 날이 안 됐어요. 현재 9월 6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더 데이터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총평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사 역시 어떤 시험이다? 역사적인 지식을 바탕에 깐 비문학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계사가 어떠한 특징이 점점 보이고 있다.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뭔가 페이크를 던지는 것 같은 힌트가 뭐 나오고요. 아래쪽이 진짜 힌트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 대충 문제를 읽고 위에만 쓱 본다 하면 이거겠지? 한 다음에 아를 안 봐. 아래까지 봐야 되는데 아래까지 안 보고 문제 푸니까 답을 못 고르는 거지.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반드시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가 되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세계사의 경우는 쌤 읽는 게 오래 걸려가지고요. 다 못 풀었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꿀팁 한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쌤 문제 푸는 시간이 오래 걸려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 뒤에서부터 풀어보세요. 대체로 역사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역사 문항 같은 경우는요. 현대사로 올수록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근대사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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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는 좀 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중하고 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역사 시험은요. 4교시에요. 체력이 겁나 빠져.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서 문제 푸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 풀 초반기엔 좀 집중이 바짝 올라오거든요. 뒤로 갈수록 해이해지는 거지. 그래서 뒤에부터 풀면서 쭉쭉 집중을 해나가 그 마지막에 첫 번째 페이지가 마지막에 나올 거 아니에요. 대체로 마지막 페이지는 그래도 약간 평이한 경우가 많아요. 그냥 눈으로 쓱 입고 그냥 찍고 풀어도 맞출 수 있을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특성상 뒤쪽이 더 어려운 게 많다. 4교시의 특성상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풀어봐라. 그러시면요. 문제를 다 못 읽어서 푸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고요. 실수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꿀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른 것들 설명. 자, 이번 세계사 시험 역시 개념이 탄탄한 자한테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연표 현대사 연표가 등장했어요. 이것도 다 우리 책에 있는 거야. 이거를 까먹어서 혹은 더러워서 문제를 틀린 거니까 암기를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각국사 문항은 총 5문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유평 때는 7개였거든요. 좀 줄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주르긴 했지만 서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크 한국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바스 왕조인 거야. 이런 식의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일본사가요. 의외로 세계사 만 하는 친구들에게 좀 불리할 때가 많더라고. 일본사를 대충 하는 거야. 동아시아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동아시에서 하니까 괜찮은데 세계사 만한 친구들이 일본사를 막 등한시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개념이 있는 내용인데. 이걸 대충 하니까 어떤 특징이 나올 때 시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애도였나? 무릎아치인가? 헷갈리는 거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역시 서양사 문항이 이번에 9개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70% 이상이 다 근현대사예요.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죠? 근현대사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세부적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특히 근현대의 1차 대전 이후 는 연도를 되게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는 5단 휠 베스트를 볼게요. 자, 1위 베를린 장벽 시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문제 아세안 나오는 거 기억나? EU 말고 EC 나오는 거 기억나?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막 너무 놀란 거야. 안 나온 연표가 나와서 근데 문제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죠. 쌤이 보기엔 이걸 틀리시는 분들은요. 일단 베륜 장벽과 베륜 봉쇄 시기를 구분 못했을 거야. 이거를 구분했으면 좀 더 쉽게 풀었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연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자, 아크바르 이거 오탈자 하나 있네. 자, 아크바르 대제 시기 대제 제위 시기 이거 왜 그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자, 저기 오탈자가 있어요. 아크바르 대제가 제위하던 시기가 나왔는데 아크바르 대제 시기는요. 지도를 보고 충분히 파악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의 조부가 누구래? 나라를 세웠대. 그럼 아크바르는 누구? 바불의 손자니까 가능하죠? 이거는 조금 더 잘 읽었으면 됐을 문제 좀 안타까워요. 자, 프랑크 한국 시기 즉, 카를로스 대제 시기에 아바스 왕조 문제가 나왔었고요. 영국과 프랑스 관계를 물었는데 정답이 소련과 함께 독일을 분해 점령한 게 나온 거야. 뭔가 생소한 선택지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백년전쟁 시기 사건이 연도 문제가 났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사실 늘 나오던 연도예요. 즉, 기출 문제를 좀 풀었다고 한다면 반복이 심한 걸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좀 놓친 거예요. 자, 즉 개념을 튼튼하게 했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항의 경연을 볼게요. 자, 고대 문명 항상 하나가 나오죠. 메스포타미아 나왔고요. 중국사가 유평과 마찬가지로 다섯 개가 나왔어요. 자, 한나라 원나라 쿠빌레칸 영락제, 마오쪼 등 의아단 사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중국사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대체로 평이했죠? 자, 그리고 일본사 하나 나왔죠. 에드마프 시기. 그다음에 인도, 서아시아 문항이 사실 어렵지 않았는데 약간 서양과 석권해버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자, 사산왕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 근데 지금 오스만지국이랑 엘스파냐 같이 물어봤었고요. 또 프랑공 시기에 아바스를 물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아크바라데지 제위 시기도 같이 물어봤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서양과 같이 섞으면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냈던 거예요. 따라서 각국사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같은 시대 동시대 다른 나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양의 고대 하나 아테네 중세 백연증 연도문항 연도문항이었죠. 그죠? 매번 나오는 연도문항이었어요. 서양 근세사 포르투갈 나왔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지. 근대사 자, 서양 근대사 세 개인데 찰스일세 제위 시기 미국 제국주의 팽창 즉 우리가 뭐 괌 아니면은 필리핀의 마닐라 이런 지역이 미국에 들어갔을 거라고 잘 생각 못하고 에스파니라 생각하잖아. 그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가리발디 원정 그리고 남북전쟁 사이 시기를 불었으니까 엄청 촘촘한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현대사 파트가 1차 대전 발발 후 3년간 사실 러시아 혁명과 연관됐었고요. 영프의 독일 분할 점령 이게 선택지가 좀 생소했죠. 그리고 베일린 장벽 시기 20번 문제였어요.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저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역시나 유평마 마찬가지였어요. 연도 중요한 거 여전히 중요해요. 서양이 그는 데서 서양 파트 그는 데서 엄청 중요한 거 이번에 알게 되셨죠. 그죠? 꼭 기억하시고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때 어디 집중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5등의 베스트 5 중에 뽑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벨린 장벽이 세워진 시기 28년간을 말한 거였어요. 근데 벨린 장벽은 61년에 세워졌고요. 쌤이 맨날 61년에 우뚝 세웠다. 엄청 강조했죠. 그죠? 그때부터 해서 89년에 사라져요. 벨린 봉사랑 장벽 다른 거는 여러 번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 정답이 5번이었죠. 반동이 언제야? 1955였지. 근데 이 문제에서 3번에 EC 갑자기 연도 안 오는데? 싶어서 막 지금 긴장했어. 아 세안? 연도 안 오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못 본 친구도 많았고요. 이거 자체 3번, 4번을 모르니까 좀 걱정스러웠던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우리 교재 자 여러분 동남아시아과 아세안은요 67년이에요. 우리 개념책에 써있지 않아 그치?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반동의 연도까지 모두 다 나와있는 내용이죠. 자 게다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냉전의 변화 과정까지 다 연도를 알고 있는 게 더 좋아요. 벨린 장벽 세워진 거 그리고 여기서 붕괴된 거 다 표시되어 있죠. 그죠? 자 우리 개념책에는 있을 만연도 다 있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기 자 요기 황제가 나왔잖아. 조부이자 80년 전 새로운 제국을 건설 안 했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황제 할아버지면은 바부를 거고 이 사람은 아크바를 거고 사파비왕조가 16세기 초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인도의 황제는 아크바라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황제 제의식이라고 했으니까 지지아 폐지가 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여기 지지아 폐지가 되겠죠. 그죠? 자 요것도 우리 교재 보게 되면 개념책 94페이지에 지도 표시가 돼 있고요. 여기 라지프타나라고 나온 거 보이네. 라지프타나 지역명까지 모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 개념책에 담긴 기출문제 보게 되면 자 가황제 제의식이 얻은 영토 나황제 제의식이 얻은 영토 플러스 사파비 옆에 사파비가 표시가 같이 돼 있고요. 자 또 더 나아가서 이제 14번 같이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자 교황 레오 3세가 나왔어. 그리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헨이란 힌트랑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어 이 나라가 크리스틱의 제국과 갈등한 다른 나라랑 같이 교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알 만수르 원형의 계획도시 세계시장 이런 걸 통해서 아바스 왕조라는 걸 보여줬었는데 자 이 문제도 아바스가 훌라구한테 먹혔죠. 그죠. 일한국한테 먹혔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아마도 지도를 아직 잘 습득하지 못해서 틀린 걸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영토 중에서 후 우마이아 왕조 빼고 여기가 다 원래 아바스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마이아 왕조가 먹었던 게 다 이만큼이었는데 보라색까지 포함해서 근데 후 우마야가 이만큼 나왔고요. 나머지가 다 아바스 거거든. 아바스 왕조 영토가 북부 아프리카 여기 먹어서 뭐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아라이브 반도 있고요. 이쪽에 여기가 인도니까 이쪽이 카불 쪽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지역 자체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 인식을 못해서 아바스 왕조가 얼만큼 컸지? 잘 몰라서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기출 엔제에 나온 문제예요. 엔제쌤이 2022학년도 9평 문제를 그대로 실어놨는데 이거 보시면 알만수르 바그다드 지혜의 집 세계시장 다 나왔어. 그죠. 여러분 사실 방금 그 문제는 기출을 잘 풀었으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13번 우리나라와 이나라가 뭐였죠? 자 우리 푼 분들 다 아시겠죠. 영국이랑 프랑스 된 얘기죠. 그죠. 영프인 건 알겠는데 선택지가 뭔가 생소했던 거예요.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 체크 자 소련군과 함께 독일을 분할 증명했죠.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지. 소련 측은 동독 미, 영, 푸른 서독을 분할 증명했으니까 이게 많은 얘기인데 뭔가 괜히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나친 경우가 되게 많았을 텐데 이 부분도 조금만 개념을 충실히 했으면 맞출 수 있는 프랑스 프랑스 영국의 공조 공조 언급이 돼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전후 처리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독일의 동서 분단 나왔는데 미영 푸소의 분할 공동관리까지 다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잘 기억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던 거다. 그다음에 6번 문제 여기서는 샤르를 만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 하면서 왕세자가 랭세에서 왕으로 죽였다 나와있고요.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그랬어요. 백년전쟁이죠. 여러분 이 백년전쟁 문제는 항상 연도가 나왔어요. 기출문제 푸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 기출문제를 샘 엔젤을 통해서 한 8기년치 10기년치 풀었다. 그럼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늘 연도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정답이 여기. 아이비뇽 뉴스 시기랑 백년전쟁은 좀 겹치거든. 이거였어요. 자 이 부분이 또 개념체계도 기출에만 있는 게 아니야. 자 판서 한 판 114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자 백년전쟁 시기에 잔다를 언급할 때 아이비뇽 뉴스가 밑에 14세계에 써있잖아. 그죠? 아이비뇽 뉴스와 백년전쟁은 같은 시기다. 떡하니 써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까지만 잘 봐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마무리. 자 세계사 등급을 잘 보시고 자신의 등급에 맞춰서 학습법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1, 2등급이라면 자 구평을 반영하여 출간될 교재 세계특강 보시고 같이 꼼꼼하게 연도 지도 자료 다 보셔야 되고요. 구평을 반영하여서 교재 새로 낼 거니까 칼 모의고사가 이미 시즌 1 나왔어요. 2는 이제 곧 구평을 반영해서 나올 겁니다. 요거를 푸시면서 자기 실력을 쌓아나가시면 돼요. 내가 3등급이라면 약간 개념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자 부족한 개념을 채우기 위해서 개념 완성을 하시는데 개념 완성으로만 다 채우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거랑 세계특강을 보시는데요.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모자라면 칼 모의고는 하나 정도만 둘 중 하나만 푸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칼 모의고 2까지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칼 모의고 1은 4회 2도 4회인데 2 정도는 구평 이후에 나온 거니까 이건 풀 수 있을 거거든요. 4등급 이하다. 자 이때는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개념 자체가 부족한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4등급 이하면 아름다운 개념 완성 요거를 꼼꼼하게 보시고요. 이거랑 같이 개념 완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출 문제 기출 N제를 푸세요. 요거 사실 푸신 다음에 이게 다 됐으면 그때의 연도학습을 하면서 다 탄탄하게 만드세요. 이게 된 상태에서 모국업 봐서 올랐으면 그때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세계사 총정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계사도 똑같이 어떻다. 비문학시험처럼 역사 지식을 가장한 비문학시험이다. 그러니까 자료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 두 번째 연도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서양의 근연대사는 너무 중요하니까 촘촘하게 보셔라. 세 번째 각국사는 그 나라만 묻지 않는다. 그 나라가 있을 때 다른 나라 어땠는지 같이 묻기 때문에 뭐 사파비랑 당시 무굴 같이 묻는다던가 아바수랑 프랑크한국 같이 묻는다던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같은 식이 다른 나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였죠.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시험은 엄청 어려운 킬러가 나온 게 아니고요. 개념 자체 충실함을 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암기도 결국은 여러분의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암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 시험 수능에서 만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